1, 2, 3 2, 3 기침이... 그렇죠 생리대 입으면 좀 불편해가지고 많이 뒤척이고 두건에 걸쳐서 안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솔직히 습기 차고 땀띠 날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의 간지럽고 발짓 나고 평소에 향수를 뿌린다든지 섬유탈취제를 뿌려서 그 냄새를 중화시키려고 했다면 가장 걱정되는 게 이게 새서 옷에 얼룩이 묻을까 봐 1시간, 2시간 혹은 그 이상 우리가 자리를 비운다는 게 일을 하면서 참 쉽지가 않잖아요 나도 양이 많은 타입이라가지고 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검정색 팬티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과연 이걸 흡수가 다 될까? 약간 이런 면이 조금... 평소에 입는 속옷이랑 같은 거 같아?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부담스럽거나 부피가 크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냥 일반 팬티 정도? 되게 오랫동안 하고 그다음에 집에 한 10시, 11시에 되게 늦게까지 들어온 날에도 아무런 문제 없더라고 이게 업체 흡수가 되지 했는데 흡수가 잘 됐어 향수도 안 뿌렸어 맞아 그거 진짜 그렇다 그런 냄새 걱정도 없고 지연 씨도 제가 알기로는 집에 어머니랑 여동생 한 집에 여자가 3명인데 맞아요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그 값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성은 뭐 같이 따라오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12시간 안에 그냥 마르는 것 같아 안 두툼한 것 같은데 약간 두툼한데 되게 잘 마르고 뭔가 방수 처리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천 생리대를 구매해서 사용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건조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깨끗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스톡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지근한 물에 샤워하면서 담궈놓고 비누로 정말 우리 속옷 빨듯이 이거는 그냥 일반 속옷이랑 마찬가지다 보니까 몸에 딱 붙는 밀착감 또 좋으면서 덕분에 더 새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불에 묻진 않을까? 근데 오히려 정말 마음 편하게 정말 새지 않고 그렇게 쓸 수 있었고 하루 종일 사실 저희가 출근을 하면 뭐 9시간 10시간씩 밖에 있잖아요 그럴 때도 새지 않고 되게 마음 편하게 저는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일부러 좀 생활할 때 솔직히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를 더 챙겨갔었거든요 나도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은 거야 진짜 집에 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한 12시간? 알바 동안 계속 이거 하고 있었고 잠잘 때도 이걸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흡수가 되게 잘 돼서 조금 밝은 바지나 입을 수 있도록 좀 밝은 색이 나오면 밴드가 짱짱해서 되게 이렇게 몸을 꽉 잡아주는 건 좋은데 10대 우리 학생들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작은 사이즈? 이런 것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띵스팬디를 써봤을 때는 생리, 혈, 그 묻는 부분이 검은색이었거든 이거는 살색이잖아 세탁할 때 이게 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가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맞아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다 보여 다 보여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흡수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도 정말 마음 편하게 정말 안심하고 그날이지만 그날이 아닌 것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때는 저희가 귀척임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새 나갈지 몰라서 큰 거를 써도 불안하고 두 개를 해도 불안한 게 있는데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잘 때 앞으로는 정말 쭉 사용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점 줄 거야? 나 9.5점 왜? 5점? 0.5점인데 9.5점 알았어 이거 뭔데 진짜 흡수력도 좋았고 세지도 않아서 너무 좋았고 근데 0.5점 뭔데 색깔이 다양해서 좋겠어 맞아 맞아 흰색 약간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흰 바지 입을 때도 맞아 흰 바지 입을 때 진짜 좀 그렇잖아 근데 이건 흰 바지 입고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언제든 입을 수 있고 생리대 좀 비싸잖아 근데 이건 한 번에 좀 약간 비싼 돈을 주고 사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 얼마나 더 장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달라지니까 나는 쭉 쓸 것 같아 한 10점 진짜 응 감사합니다.